안녕하세요. 아르코 크리에이터 일기 이성희입니다. 이번 영상은 강화도와 김포 사이, 이름부터 특별한 보부굿리에 다녀온 이야기를 담았어요. 북한과 아주 가까이에 있는 마을이라 문화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이곳에 작은 미술관 보부굿이 있어요. 개관은 지금까지 2년간의 발자취를 모아 이번 보부굿에 갈 지도라는 전시를 진행 중이죠. 이 마을 주민 어르신들께 이곳은 사랑방자, 아이들에게는 놀이터와 같은 곳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이 특별한 마을의 유일무이한 문화공간, 작은 미술관 보부굿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마을의 유일무이한 문화공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의 유일무이한 문화공간을 듣고 shut non-s sofort 한 분 한 분씩 작가전을 하신 것 중에 다 같이 한 분씩 작가전을 하신 것 중에 다 같이 한 분씩 작가전을 하신 것 중에 다 같이